내가 이거 sinus 리더 Bag headed asst 하지만 이번 초집목 6기 리더 방습을 맡았던 파란하이라고 합니다 저희 팔로우 사부님께서는 거의 조금 편찮으셔서 매력 중에 계시고요 오늘 저희 지금 제가 바빠서 많이 더 도와줬는데 너무 멋진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박수 크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최강중인 저희 대회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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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대 한 번 해볼까요? 저희 열심히 해서 먹고요 저희는 먹기 좋죠? 네 오늘 재밌게 즐기록 마음 먹고 저희 소맨 한 잔씩 먹고 왔어요 저희는 즐기고 먹고 저희는 저희 종이 녹음을 한 장한테 다시 시작한 상상으로 자리가 진행하고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촬영